. 대진엑스 강남. 세번째 콜라보 장지기장 17일 공개 1호 작사. . 대진아가 강남과 함께 세번째 콜라보 곡을 발표한다. . 전통시장 사람 팔자로 환상적인 호흡을 과실하며 많은 관심을 받은 . 대진아와 강남의 요는 3월 17일 정오 세번째 콜라보 곡 장지기장을 공개한다. . 대진아와 강남의 신국 장지기장 대진악 작곡 1호 작사 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희망찬 인생을 살고 안전운전 불조심 등 지킬 것을 지키며 . . . . 특히 쉽고 재밌는 가사와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 구성지면서도 . 막갈라는 태진아와 강남의 보컬까지 3박자가 모두 어우러져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태진아와 강남의 신국 장지 기장은 오는 17일 전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 IMC 제공. 뉴스앤 황수연 수아이언 99액.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전, 네트, 무전점, 컴 카피라이트 뉴스앤. 무단전제 앤드 재배폭 금지. 무단전제 앤드oughs 程회